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샘 김이라고 합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제 요즘 워낙 활동 때문에 바빠서 저도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돌아온 느낌이네요 저도 미국에서 이제 저도 크리스찬이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하고 열심히 다녔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불러드릴 곡은 모르시죠 혹시 제 곡 아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이요 뭘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마요 그러고